일풋댁톡으로 돌아온 트와이스 정연씨, 다영씨가 볼륨에 왔어요. 왔어요. 트와이스가 이제 우정이 덤독하기로 유명한데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우정을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코너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코너 이름은 재계약을 선사시킨 구아이스의 우정을 구하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이기는 분의 이름으로 볼륨에서 원시 열 분께 커피를 수놓는다. 괜찮나요? 잘해야겠네요. 잘해야죠. 원시를 위해서. 그럼요. 누가 이기든 드리는 거지만 네. 본인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 자영이가 준다, 다영이가 준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긴장이 되긴 해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영 씨가 먼저 정연 씨에 대해서 맞춰볼게요. 네. 총 다섯 문제고요.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정답 말씀해주세요. 아, 오맥스 은다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건가요? 어, 아니요. 말하는 거예요. 주간식이에요. 네. 어렵다. 어려워요. 시작해볼게요. 얼마 전 지효, 산하, 그리고 있지의 예지와 술을 마신 정연. 술과 함께 이것을 먹었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미스키? 정답은? 아보카도? 회입니다. 좋아요. 정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을 평소보다 격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춤을 격하게 춰요. 아, 청소를 격하게 해요. 아, 맞아요. 그렇지 건 틀렸어. 하나, 둘, 셋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 좀 고민할 시간을. 알겠습니다. 정연이 연습생 시절부터 좋아했던 2PM 멤버는 누구일까요? 우영웅 선배님. 오, 좋아요. 잠옷 바람으로 동네 식당에 갔던 정연. 촬영 중인 박나래와 입 짧은 혜님을 만나 화제가 됐었는데요. 무엇을 파는 식당이었을까요? 나 이거 봤는데? 하나, 둘, 셋. 승현 언니랑 같이 패딩 입고. 아, 근데 찌개였나? 셋. 그 한식? 김치찌개? 칼국수입니다. 나 이거 봤는데, 봤어. 너무 아깝다. 정연의 반려견 중 진돗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땅콩? 아, 다 나니? 다니, 다니.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빼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연탄이. 아, 연탄이야. 연탄이 삐졌다, 지금. 연탄을 빼고 다 말해서. 연탄은 누나가 안다. 자, 우리 다연 씨는 총 한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한 문제요? 네. 오지 않았던 것들이잖아. 뭐 칼국수를 먹는지, 폐를 겨드리는지 이런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위스키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술과 같이 먹었던 음식이었어요. 위스키 드시긴 드셨나요? 안 마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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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까지 들리셨고요. 이제 정연 씨가 다연 씨에 대해서 맞춰볼게요. 시작합니다. 다연이 영화관에서 4번이나 본 영화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아, 뭐요? 정답은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입니다. 맞아요, 베테랑. 베테랑 너무 재밌어서. 네? 이거 아니야? 이거 뭐죠? 베테랑.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네. 이거는 너무 다른 일과 같이. 죄송해요. 좋아요. 얼마 전 야구 시구를 한 가현. 네. 그때 입은 유니폼에 적혀있던 등본은 무엇일까요? 세븐.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정규 2집에 실린 다연의 첫 단독 작사곡은 퀸과 이 곡인데요.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 퀸과. 둘, 셋, 셋. 아, 못 채. 아, 못 채. 아, 못 채. Bring it back. 아, Bring it back. 이거 몰라요. Bring it back. 미안, 미안, 미안. 아는데 색깔이 안 맞아. 작 생각을 없앨 때 다연은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생긴 다연의 취미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림 그리기! 좋아요. 이미 입었어, 이미 입었어. 다연을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리. 아니 근데. 왜.. 문제가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 문제는 엄청 쉬웠어요. 서운해요. 우리 정연씨는 다섯 문제 중에 총 세 문제 맞추셨고요. 이로써 오늘의 승리는 정연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볼륨에서는 정연이가 쏘는 커피라고 멘트를 적어서 오늘 문자주신 애원씨에게 커피를 쏠게요. 김경태님께서 그분이 더 친해지시려고 제기하실 것 같네요. 민선아님께서 정연이 압스 이러고 하셨어요. 근데 또 문제가 공정하진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맞춰봤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운가요? 저는 솔직히 전반적으로 너무 쉬웠어요. 다이언이의 문제들이. 근데 저도 아는데. 그래서 맞추긴 맞췄잖아요. 아는데. 아는데. 그래도. 좋아요. 오늘 퀴즈에 나왔던 얘기 중에 몇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정연씨. 네. 최근에 그렇게 예지씨와 사나, 진호씨와 내 술을. 왜 나 빼고 먹었냐. 왜 그랬냐. 나 술 못 먹는다고 나 안 그런 거냐. 해는 먹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예지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요. 음. 그냥 뭔가 너무 이제 회사 후배이기도 하고. 너무 챙겨주고 싶은 걸로. 네. 지금 딱 이제 어디 막 놀러가고 싶고 막 그럴 나이잖아요. 난지 나이는. 겪어봤을 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회사한테 안 맞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되게 반내세요. 이렇게 해서. 재밌기도 하죠. 무슨 회를 드셨는지 왜 이렇게 팬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무슨 회요? 네. 어떤 생선이었어요? 모두 회였는데. 상출랑. 네. 모두 무센다 재밌다 재밌다. 아. 이렇게 주량이 그렇게 막. 센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가장 많이 취했던 사람은. 그날 다 취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적당히 취해서. 그날 저희가 이제. 스케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모인거였어요. 저희도 조금 피곤해서. 네. 바로 이제. 얼마 안 했고. 네. 좋은 시간만 보냈던. 네. 정연씨가 잘못바람으로 칼국수집에 갔는데. 촬영중에 박나래씨 만났던 영상이. 이게 또 화제였는데. 평소에 자주 가는 틈 맛집인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 맑은 칼국수 파요? 아니면 얼근 칼국수. 전 얼근. 아. 다 맛있지. 저는 맑은으로 먹다가 고춧가루 치는 스타일이에요. 맛있겠다 근데.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가봤어요.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현씨는. 자주 가는 맛집 있나요? 저는. 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추천해줄 맛집 있으신가요? 미안해요. 없어요. 칼국수집에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요. 디제이로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